아니겠습니까?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맹호고 아시아의 강호 호주를 상대로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경기 그래도 좀 슈팅도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아시아의 맹주죠 옛날에 위닝할 때 위닝할 때 위닝 텐인가? 여기서 막 한국하면 아시아의 맹주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코나미가 많이 신경 써줘서 지 해주고 흥민아 밀어라 아! 타이밍 보소, 흥민이 지덩원 쩐 음, 천천히 올라와 어 와! 윙크 주사먹기 와! 우와! 아,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이거 누구야, 근데? 누구지? 누구야? 진영 와, 진영이 잘 찼는데 어, 아, 진영이 잘 찼다 어 오른발로 딱 야, 이게 들어갔으면 레전드인데 근데 여기서 왓굿이 오거든요, 여기서 여기까지 좋았어 왓굿이 여기서 갑자기 가만있어봐 여기서 뭐 방해를 받았나? 탁, 건드렸는데 이게 아, 좀 와, 키퍼가 막았어요 이거를 아, 쿨키퍼가 진짜 잘 막았어 내가 좀 더 야무지게 찼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아, 너무 아깝다 아아 아아 헤딩 헤딩 좋아좋아 좋아 아, 왜 뒤로 줘 지동원이 맘에 안들어 플레이 예! 쇼팅! 쇼팅! 아오 아오 어 어, 진작에 나가지 아.... 아....온매무새 다듬고 쏘네 슈즈 해보 자 흥민이 밀어주고, 그렇지 밀어주고, 쉬탱!!!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진짜 대한민국 잘하고 있거든요 진짜 대한민국 잘하고 있거든요 너무 쉽다 아 흥민이 아깝다 미쳤어 호주키퍼 아 좀 더 안전하게 넣을라 그랬지 아깝이 야 호주를 상대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우리팀 하나 저쪽팀 6개 어 여기서 교체 지동원을 빼고 잘했어 지동원 맘에 안들었어 누구죠 지동원 플레이 맘에 안들었는데 이승기 국민은행 어 수지 남친 왔습니다 좋아요 이승기 좋습니다 왓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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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완벽한 타이밍이야 아 흥민아 흥민아 좀 아깝다 아 흥민이 좀 아깝다 우와 굿샷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수지 남친이 아니냐 아 이민호인가 이승기는 유나 남친이지 어 유나 남친 아 헷갈렸어요 어 이미지가 비슷해 그 둘 둘 커플이 음 약간 준수한 젊은 청년 남배우와 소녀 아이콘의 만남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아 까비 제디낙 안토니스 베히 제디낙 흠 야 이거 연장은 없지 참 이거 비기면 억울한데 어 어 와 이거는 어 어 못났어요 어 야 조심해 야 이거 봐 한 번에 파워 들어오는거 봐 호주 호주 팀워크 봐 어 자 두 명을 연속으로 교체하는데요 어 호주 트로이 트로이씨가 들어오고요 홀로 크루제가 야 크루제가 저쪽에 있었네 저쪽에 있었네 크루제가 레버쿠젠의 크루제가 호주인가 보네 야 우리팀 뭐해 야 우리팀 지금 이건 아니야 컹구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1개 고마워요 중계방에서 까지 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구요 야 야 와 다행입니다 이거 제대로 찼으면 못막았거든요 키퍼 슈팅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행히서 비껴갑니다 아 야 이거 머키버니 진짜 너무 억울해 얘들아 잘하자 리얼 국대같다 진짜 고증지린다 이게 또 위닝하고 다른점 현실성 오지 오지는거 약간 몰입도 부분에서는 제가 입털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들어가 손 승기야 승기야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승기야 승기야 어떻게 야 승기야 철순이 철순이 아까부터 불안하거든 넣어주고 선 오오오 어 어 그러어300 하얘U 아하 까비까비 까비까비 야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에디션 아아아아아악 음 하 아 진작에 넣지 씨누크 아 씨누크 진작에 넣지 이제는 뭐 어떻게 90분인데 야! 어! 씨누크! 야! 어 씨누크가 뭐해? 아냐아냐 몰라 몰라 야 너가 씨누크가 너 올라가야 돼 야 씨누크 어! 아! 와! 진짜 태클 미쳤다 어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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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더! 라스트 찬스! 라스트 찬스! 씨누크! 어! 성룡아! 너가 여기서 삽질을! 아 성룡이가 여기서 삽질을 하네 아 키가 여기서 삽질을 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떡하지? 1승 1무 1패네 아 이거 거의 이겨야 이겨야 됐던건데 아깝습니다 뭐야 국대 탈퇴당했어나? 아니지? 아 돌아왔다는거지? 까비 까비가 아니라 다행 인도전 또 나간다 인도전 내팀중에 3등 안에 들면 돼? 아 이번에 심유리네요 아 내 입지 없어졌다 시누크나간다 이거 김신웅 나간다 구자철 나갔네 이번에 손흥민도 빠졌네 아 인도 찢었구요 좋습니다 아 나 골 맛본지 너무 오래됐는데 자 레버쿠젠과의 경기입니다 카가와대 왁굿 카가와대 왁손 레버쿠젠이 아니죠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왼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1피라고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네 이렇게 좀 실전에서 참 얼마나 좋아 연습 때는 잘 차죠 와 돌문 돌문 홈바 홈부장인가 봐 응원 레전드다 돌문 3위야 야 이거 잡으면 대박이다 우리는 11위보다 더 떨어졌나 보네 야 돌문구장 압박 지린다 어 아우바메양 원톱 로이스까지 다 나왔어 균도강까지 다 나왔어 야 1군이야 우리 상대로 개 1군이야 어 1.2군도 아니고 1군이야 그냥이야 담근다 카가와 짜져 한일대전에서 질 수는 없지 아우리벤더 좋아 벤더형제 좋아 우리벤더가 더 쎄다잉 아 아 카가와 카가와 아우바메양 아 잘 밀어줬습니다마는 흥민이가 수비 가담하는거 예술이죠 음 음 그렇죠 그렇죠 잘 띄워줬구요 우왁굿 우왁굿 왁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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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어 뭐 아우 미친 슬럼프다 미쳤다 어 미쳤다 진짜 아니 저게 왜 저런 쥬 지나가지 아우 나 왜이래 갑자기 어 나 왜이래 야 나 왜이래 나 왜이래 나 왜이래 야 밀어줘 나 한번 다시 한번 간다 위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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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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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 하아 미쳤다 어 인천 가겠다 야 인천 가겠어 아 이거 욕먹어도 할 말 없어 이거 저의 저의 저 저 어 정말 저의 저의 이제 실수라는걸 인정합니다 어 저 토레스 될 말인데 어 한국의 토레스 어 왁레스 될 핏인데 지금 어 아 기회 개좋았는데 아 기회 개좋았는데 아 아 야야야 야 야 야 야 에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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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아 나한테 좀 혼나와 아 세컨드 볼 왔으면 바로 줍지성인데 어 바로 줍지성인데 자 역습 옵니다. 아오바미향 역습 지리죠잉? 그렇지 카가와 담궈 어 거칠다 이번 게임 공수전환 확실하네 자스가 돌문전 어 도나띠 잘했어 음 카가와 담궈 이렇게 해서 그냥 공만 잘 뺐는데 왜 어 카가와 웃는거 봐 에이 왜그랬어 알만서 약간 어 축구선수들 그럴때 있잖아 어 그런 느낌 크로스 해댕 거려내구요 어 아 까비 그니까 나 갑자기 슬럼프라니까 지금 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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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해댕 헹 1972 도어ogr Morocco 나 미쳤나 봐 진짜 미쳤나 봐 오 맞고 반대빨 이성이에요 아아 나 미쳤나 봐 아 arri Incredible 나와봐 이번판 개노답 개노답 일형제네 개노답 일형제 미쳤나봐 그렇지 이번판에 기회는 잘나는데 들어가고 슛 야 너 뭐야 힘이 너무 실렸잖아 B급팀 인정하는거야? B급팀 B급슛 그건 아니잖아 허 길도간 아 벤더 우리 벤더가 진짜 질입니다 어디가 형이냐 우리가 형이냐? 아이 우리 벤더 개잘해 어 아우바미양 어 아우바미양 자세 흐트러졌구요 야 개빨라 아우바미양 어 조심해 얘들아 어 야 너 나가리 됐냐 왜 어 일어나 일어나 후크 털고 일어나 벤더 벤더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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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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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냐 끌고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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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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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뺏어 뺏어 어 뺏어 뺏어 떼어 으의핫 으've 야 왜 아어 아니란 패스 극현 아우바메양 여의치 않습니다 균도강 아우바메양 그렇지 하지만은 이어집니다 균도강까지 아 블라스코프스키 하지만 막혔습니다 잘했습니다 도나티 카드 조심하구요 좋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여기서 인상적인 거시기를 남기자 어 빨리 패스 알아서 알아서 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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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어어어어 아야 아야 뺏어 아깝이 알겠습니다 꼭 진짜 어 부진 부진 탈출하겠습니다 슬럼프 탈출하겠습니다 균도강 아우바메양 로이스 피스첵 크로스 길었습니다 잡고나서 블라스코프스 슈어어 와아아아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어 키퍼 완전 스턴 걸렸었다 엑스박스 원판입니다 어 다 똑같아요 어차피 어차피 어 까비야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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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잠깐만 벤더야 잠깐만 각본다 아이 각본다 야 아니 잘봐 아이 벤더야 어 각 잘봐 각 잘봐 각 잘봐 각 잘봐 흥민아 흥민아 살려 살려 흥민아 너가 살아야 돼 너가 그렇지 헤딩 아 아 더러운 호빛드 괜찮습니다 후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 나 골 너무 오랫동안 못놓고 있는데 균독안 옐로카드 무조건 득점하면 팀이 승리합니다 근데 결국에 득점과 승리는 따라가요 어쩔 수가 없어 아 오바메양 로이스 아 벨라라비 당황했어요 네 원톱입니다 풀수도 이거 있구요 스벤벤더 간보는 벤더 균독안이 벤더야 내주고 로이스 다시 균독안 계속 볼 점유하는 도르트문트 나는 역습대기 하겠습니다 블라스코프스키 아우바메양 그렇지 태클 하지만 다시 한번 균독안 잡아내면서 계속해서 볼은 도르트문트에게 여기서 아우바메양이 내주고 아우바메양이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 쇼 어 민코쿠님 펭갈감 잘고요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우바메양 원톱 세워서 지금 개조심해하다 야 이거 못방이야 나는 왜이래 와쿠 갑자기 와쿠 잘해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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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니 와 조심해 밤에양 조심해 밤에양 일반적인 놈이 아니야 법사야 카스토로 들어왔습니다 자 좋아요 군도간 아 좋아좋아좋아 아 야 아우 나이스 나이스 커트 성민이 좋아 살리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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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타이밍 타이밍패스 아아 타이밍패스 지렸는데 아 수보 티치냐 누구야 저거 못들냐 아 어깨 못들어갔어 어 아 아 까비 훈메일스 훈민이가 수비가담이 오져요 어 레알 혜자야 우리 레버쿠제는 진짜 중위권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블라스코프스키 가마차고요 안되죠 자 빼줍니다 자 넣어주고요 와쿠 와쿠 홈메일스 아오 아오 홈메일스 잘하네 스읍 홈메일스 잘해 아 삽질 다가와 다가와 그렇죠 흥민이 넣어주고 살립니다 살립니다 살림 흥민이 들어가 흥민아 아 흥민아 아 아 아 까비 단 한번의 기회만 허락해 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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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띠 뭐하냐 도나띠 어 도나띠 저거 어어 아우바메양 연결됐어요 아우바메양 어어 짧은 패스하지만 어어 막아냈습니다 아우바메양 열어 흑미나 아이 흑미나 아아 아 좋습니다 옐로우카드 어 그렇지 좋은 타이밍에 지금 더블 볼란치였거든요 수비 미드필더 하나 긴 동안 나가리됩니다 아 이런 플레이 안좋죠 그렇죠 다리 만졌죠 여기서 다리 종아리를 건드렸죠 어 그러면서 지금 수비 지금 상대방 어떻게 바꾼것 같습니다 자 폴메스 찢어 야 아 로이스 카가와 벤더 수보티치 어 뒤로 내주고 카가와 지금 수보티치가 올라와지면서 수비 두 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역습 찬스에요 역습 찬스에요 나에게 나에게 레노야 빨리 역습 찬스 역습 찬스 역습 찬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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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바메양 미친놈아 니가 수비를 들어오면 어쩌겠다는거야 어 어 미친 아우바메양 전혀 예상지 못한 사람이 수비를 들어오네 미친빨러 진짜 오 감아주고 수보티치 내주고 아홉 어 그렇죠 어 야야야 이거 한 번에 야 한 번에 역습 가면 가능성 있어 역습 한 번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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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 업사이드 와 살았구요 아 역습 찬스였는데 지금 완전 뒷공간 완전 빕니다 지금 처음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아우 야야야야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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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아 아 야 빨리 지금 역습 찬스라고 얘들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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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x3 나 너무 나갔어 나 너무 나갔어 홍민아 홍민아 춤찾게 아 다 시간 다 지나간다 얘들아 시간 다 지나가 날 왜줘 거기서 아 아아.. 내가 내가 진짜 놓친게 너무 컸다 슈보티치가 지금 공격 나오네 계속 어.. 습.. 슈보티치가 공격 계속 나와 그렇지 미친 체력 개없어 아아 아 레알 극혐 아아 얘들아 지금 완벽한 찬스야 빨리 아아 얘들아 뭐하냐 진짜 그렇죠 아이고 자 자 다음판 여러분들 재방송 집중 안하면 강퇴입니다 재방송 얘기만 해주세요 음 아 까비 어 흠 아 아깝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오오 날려먹은게 컸다 그치 어 이번판 야 왔다 왔어 후라이 후르쿠 왔다 이거 찢어야 된다 무조건 아 아 근데 심율주네 어 내가 요즘에 너무 못했지 흠 또 졌어 야 미쳤어 저번에 비기고 졌어 시즌에서 후라이브로카한테 미쳤어 저거 하비권 팀인데 미쳤어 아아 평소에 잘좀 할걸 챔스 그으으으 어 어 내가 나가나 와 와 미쳤다 감동 날 내보내준다 어 이걸 내가 나가 야 간다 개중요한 경기다 챔스다 챔스야 어 이거 챔스 홈인지 어웨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개 미친중요한 경기에요 챔스에서 잘하면 무조건 바세를 한번에 갈수도 있거든 시슬링 체력 안배냐 감독이 챔스 포기했나? 흠 간다 챔피언스컵 야 첼시 홈이네요 저한테 어웨이네요 어 빨간색 빨간색 응원당 개쪼금 해 쪼금인거 봐 챔피언스컵입니다 챔피언스컵 챔피언스컵 야 한번 2대2로 비겼었나봐 야 2대2로 한번 비겼었어 이게 마지막이야 여기서 이겨야돼 챔시랑 2대2로 한번 비겼었나봐 홈에서 마지막이다 어웨이 야 개개개개개인장된다 흠 어 개인장된다 야 쿠르투아 쿠르투아 이바노비치 야 디에고 코스타랑 뭐 다 나왔어 오스카 오스카 윌리안 아자르 하미레스 마티츠 필립스 루이스 케힐 조우마 이바노비치 쿠르투아 야 후보의 근데 나 개 본거 같다 팔카오 본거 같다 첼시 첼시 벤치에 팔카오 본거 같은데 이적했냐 팔카오 어 나 잘못봤냐 내가 이적했나봐 오 자 잘못봤을수도 있는데 야 우리는 조금 지금 안좋게 나오네 아 흥민이를 비춰주네 어 주 이게 에이스다 이거지 아 카바니 어 카바니 야 카바니가 PSG에서 첼시 왔습니다 어 첼시 왔어요 카바니 자 이탈리아 필리포 지아 콜레띠 심판형 잘 부탁드려요 야 첼시들 난리났어요 가자 이기자 챔피언스 8강 가자 어 비긴게 어디야 홈에서 그것도 기적같은 일인데 가자 가자 비겼다는거는 정말 나에게는 기회야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체가 나에게는 기회야 그렇지 그렇지 와 첼시 압박봐 와 첼시 압박보세요 오스카 야 힐패스 지리구요 하미레스 지리구요 마티치가 좀 느리니까 잡아주고 오스카 음 필립스 루이스 아자르 어 야 압박봐 야 힘 봐 첼시 특히 디에고 코스타 조심해야죠 아자르랑 다 조심해야됩니다 그냥 모든 선수를 조심해야되요 자아 크레이마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보자 보헤니시 너무 나오지말고 해보자 홍민아 그렇지 와이크 끝 아 아 아 와 캐릭터가 낙심해가지고 안 움직여 그 자리에서 탄식하고 있어 스턴 걸려가지고 와 미쳤다 나 진짜 미친 슬럼프다 와 자아 자 들어가 크레이마 홍민이 홍민이 좋아 홍민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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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위킷 어? 반칙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어 야 제발 뜰 수 있지 아 아 캠스야 헵 야 이런 적은 또 처음이야 여태까지 무조건 아웃 이었거든 한달아웃 가벼운 부상 처음입니다 오우 가벼운 부상 와 야 나가리 되는 줄 알았어 또 한 6주 부상 이런거 뜨는 줄 알았어 어 어 다행입니다 가벼운 부상 좀 좀 뛰면 낫거든요 이거는 어 와 이따 여태까지 2번 나가리 됐거든 이게 3번째거든 이번에 나가리 되면은 다행히도 오 부상 끝났구요 가벼운 부상 어 약간 쥐난거 어 쥐난거 쥐난거 어 미친게 개다인이야 하미레즈 야 막아 윌리안 아 윌리안 돌파 보세요 미쳤어요 헤딩 플러스 3 좋구요 은퇴할뻔했다 오엔 하그리부스 낼뻔했다 하이딩 그렇죠 그렇죠 걷어내 얘들아 일단은 잘했어 잘했어 야 판코트는 하지말자 자존심을 지키자 필리페 루이스 아자르 아자르 매티치 필리페 루이스 매티치 필리페 루이스 필리페 루이스 자 지금 간보고 있는 첼시입니다 자 사이드 열리니까 바로 윌리안 주고 그렇죠 윌리안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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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쿠데게 그렇죠 아 하미레즈 활동력 봐요 다 끊어냅니다 중앙에서 홍민이 좋구 홍민이 압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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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아 아자르 하미레스 미치겠어요 압박해 아 잘한다 첼시 탈압박 지리구요 자 하미에스 어어어 쇼옷 아 이게 윌리안 쪽으로 흐르나요 아 이렇게 전반 초반에 아 아 미쳤다 아 첫골을 넣어야 되는데 아냐 한골만 넣어도 일단 연장 뚫고 갈 수 있잖아 이게 패스바 야 이씨 원정 다득점이라 2점 넣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2점 무조건 2점 넣는다 우리는 얘들아 무조건 2점 넣을 패기로 해 아 하미레즈야 그렇지 그렇지 살렸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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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미나 어 어 어 어 뭐야 크로스 제발 크로스 한번만 줘 크로스 한번만 줘 크로스 한번만 그렇지 그렇지 나 헤딩 플라스 3 됐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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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안 오스카 오스카 바작 한골 더 먹혀도 돼 어차피 우리 두골 넣어야 되니까 한골 더 먹혀도 돼 어차피 우리 두골 넣어야 되니까 편하게 생각해 얘들아 어차피 두골 넣어야 돼 승부는 그때부터야 아 그래도 안 먹히는게 낫겠다 먹히지마 그래도 또 넣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아 아 진짜 첼시 능욕봐 윌리안 한골 디에고 구우스카 넣어주고 하미레즈 접고 숏 아 아 첼시 개 미쳤어요 아 이거를 또 짧은 패스로 요리하려는 윌리안 성림 어 이거 역습강 나왔어 어 야 오스카 다닥다닥 붙어 다닥다닥 다닥다닥 붙어 야아아아 괜찮아 편하게 생각하자 야 어차피 두골 넣어야 되니까 편하게 생각하자 너 또 누구야 또 보헤니쉬냐 설마? 아 뭐야 이거 이구단이야 제드바흙 제드바흙 아 객깍깍깍 야옷 거기를 왜 잡았어 갈비 쪽을 팀 예드바이 메노 화이팅 메노 화이팅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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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르가 차는데 괜찮겠니? 아 스톤각 아 아 아 아 야 일단 전반에 한골 넣자 얘들아 흥민아 전반에 한골 넣자 우리 잘했잖아 여태까지 얘들아 왜그래 뭐야 어 흥민이 슈터링 뭐야 아 아 까비 괜찮아 후반에 두골 기적 쓰자 뭐냐 리버풀의 기적 뭐냐 뭐의 기적? 그거 쓰자 우리도 한번 이스탄불의 기적 이스탄불의 기적 한번 쓰자 아 아 까비 야 수비 클라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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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카 오스카 일로와 아 아 아 까비까비 아 아니 할수있어 얘들아 할수있지?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그렇지 흥민이 아 흥민이가 거의 지성이급으로 잘해준다 흥민이 좋구요 어 원톱은 저 딴거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지금 중앙 비었다 역습각이야 얘들아 역습각이야 얘들아 레알 역습각이야 나 나 진짜 개비였어 얘들아 나 개비였어 나 개비였어 얘들아 한번만 인터셉트 해줘 아 아 이런 인터셉트 말고 어 벨라라비 어 손흥민을 드디어 빼네 어 하필이면 흥민이를 빼 크루젤을 빼지 벨라라비가 들어오네요 쟤네 수비 존테리라 할만해 어 어어 어 벨라라비가 안되겠다 바로 수비가 나와 아 아 진짜 개 압박 쩐다 허리 압박 쩔어요 감독님 어떻게 해주세요 챔스 가고싶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셔 아 셔 아 미쳤어요 코르투아 어 어 아 아 아 코스타빠지고 카바니가 들어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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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우리는 누가 들어왔냐 살리고 나와 아 나와 우리팀 아 나와 정말 엎진데 덥진격이에요 와 카바니 보소 아 지금 한골 넣었어야지 또 희망이 있는데 아 얘네도 지금 챔스라 카바니 미친 야 와 카바니한테 미친 아 야 능욕당하지마 얘들아 마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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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라라비 벨라라비 크레이머 크레이머 어 그렇지 레드 바로 레드먼 희망이 있어 에헤 에헤 플레이머 에헤 에헤 스라이딩 인데 택리 스팸 에헤 스팸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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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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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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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지마 우리팀 포기하지마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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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딩을 땄는데 왜 아오 진짜 답답이더라 바젤 레알은 아직 안만나봤어요 얼마나 극혐일지 몰라 어 나 뉴 포지션 됐다 나 RS 됐어 갑자기 투톱으로 바꾸네 갑자기 투톱으로 바꿔 누구야 쟤 롤패스 지금와서 442 써서 뭐 어쩌겠다는거야 어 좀 괜찮네 근데 아아 아아 야야야 압박해 전방압박해 그렇지 희망있어 포기하지마 이스탄불의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오 지금 넣고 루스타임에 한골 넣고 아이 다쳐줘야 기적을 쓰던 말들아야지 진짜 야 아아 돌하루방들 진짜 크롿 크롿 세딩 아아아아 야 우리는 안된다 야 나 이적할거야 나 이적할거야 레버쿠젠 떠날거야 어 좀 더 좋은팀으로 이적할거야 나 말리지마 어 아 첼시가 너무 쎄다 첼시가 너무 쎄다 첼시가 너무 쎄다 첼시가 너무 쎄다 첼시가 준비해져다 벨라라비 롤펀스 롤펀스 어 아아 와아 이건 뭐 요리각이에요 와 어 야 뭐야 너 야 이거 뭐야 지금 터지면 어떡해 야 이거 뭐야 와 이걸 헤딩하네 어 이스탄불각 나오나요? 루즈타임의 한골로만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루즈타임의 한골로만은 어 몰라요 야 보예유씨가 어시스트 한께 나왔네 일루와 쩐다 야 야 야야야야야야 한꺼번에 잠 야야야야 야 미친놔 압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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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 제발 한 번의 기회 아야야야야 찢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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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한 번의 기회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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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는 하프라인 넘기 전엔 업사이드 아니지 하프라인 넘기 전엔 업사이드 아니지 아야야야 시간 끌지마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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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 뭐하는거냐 이스탄불의 개똥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아쉽냐 계속 아아 찢 찢 찢스 떨어졌어요 근데 뭐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 그쵸 어 찢스 떨어지고 맨시티 올라오고 위넨 올라오고 아 쟤네는 아직 안 끝났구나 2차전을 안했구나 맨시티는 올라왔네 음 음 아 아우 진짜 어 까비까비 아 심율 어 아 또 한번 2군으로 밀리는 아 아 아 아 저쪽 구자처리네 마인즈 자처리 교체당했네 젖네 우리 어 나 또 나 또 국대차출 당했는데 뭐지 네 힘내겠습니다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아 아 아 감독님 저 나가리입니까 이겼다 아 아 제가 사실 골을 잘 넣었었거든요 갑자기 지금 심체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슬럼프에요 아 나 2군됐어 나 이제 아 감독이 믿음 신뢰를 잃었어 어 아 이쪽 시즌이 와야하지 실뢰를 잃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와 나 바라는거 없어 아닌가 아니구나 아 프랑크프루트 아 감독님 너무 어 우리 442로 바뀌었네 야 키슬링하고 이상하네 공미스던에 갑자기 공격올렸었어 나 버렸어 감독이 어 잘나간다 우리 팀 어 442로 폼에 바꿨어 아 상대 팀이구나 어 아 아 나 컵에 쓸려나 설마 나 컵각인데 지금 와 컵도 안써줘 돌문하고 경기인데 이거 포칼컵 아 찢겼다 포칼컵 나가리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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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완전 나 완전 감동 눈밖에 났다 여기서 어디 한군데 할거 같은데 이제 슬슬 너무 안해도 이상한데 어 야 이적이다 어 이적식에 왔어 어 넘어갈까 너무 너무 지금 어 어 아 나 다음 경기 내보내준대 여러분 막판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막판 어 아마도 막판일거에요 아 이적전에 잘해야되는데 이적까지 할까 아냐 아마 막판이 될거같애 잘할게 자 자 내어주고 아 아오이 소라카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오이 소라카님 중계방에서까지 100개 선물 감사드리고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즐감해주시고 본방 오세요 본방 자리 많은데 좀 새벽이라 다 모바일 같는데 아 아오이 소라카님 고맙습니다 어 홍정호 있네 여기 어 소라카님 감사드려요 아 문파는 좀 아 여기 거의구나 알틴톱이 있는데 우리팀은 진짜 패널을 너무많인거죠 상대한테 그게 문제에요 네버프죠 탈라라비 한번 접어 아 탐용나비 진짜 아 와 적당히 해야지 탐용나비 한두번이야? 아우틴톱 아우틴톱 슛 어어 다행히도 슛 자세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 아 아 개인기 썼는데 왜 저게 나갔지 뭐지? 개인기 썼는데 저거 안했거든요 어 아 왜이래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슬럼프네 오늘 오늘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은 진짜 피파 보시는 분들한테 죄송한게 아 진짜 평소에 저 이렇지 않거든요 오늘 이상해 어 나 허접인줄 알겠어 진짜 시청자들이 웬 허접이 지금 피파방송하나 하겠어 진짜 아니거든요 어 아니에요 오해하지만 안 돼요 아 아 아 아 아 오버를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오버를 관리해야 되는데 벨라라비 아니 아니 땅볼 패스 달라고 했는데 왜 저걸 띄워줘 벨라라비는 아 쟤 진짜 맞아야 돼 벨라라비 발만 까스로 아 패스 개 세네 까비까비하네 이번에는 근데 전반기도 쪼금 폼이 빨리 죽었어 야 들어가 들어 야 어우 야 왜 나한테 그렇게 바로 주면 어떻게 해 어떻게 처리하라고 내가 아 흥민이 레알 나를 과대평가하네 와우 이건 뭐야 아 우리팀 왜이래 에휴 살립니다 이거를 아 동나팀 이번판에 살아난다 나 더이상 끝났어 이제 끝났어 슬럼프 끝 끝 끝냄는것도 모자라서 어 레버프젠까지 괴롭히나요 야 슛 아 아 까비 아니야 이번경기 2골 넣는다 내가 2골 넣는다 아까 못 넣은 2골 여기서 넣는다 보세요 진짜 보십시오 가위로 아까 못 넣은 2골을 여기서 지금 넣고 까 scene 알틴 spo 선 너 줘 아유 니들이 그렇지 뭐 필로도 아니고 니들이 그렇지 뭐 야 좋아 레노야 레노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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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망설였어 아 오늘 진짜 돌파력 안좋네 오늘 아 살아나자 와쿠사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오해하지만 오늘 처음 본 사람들 아니라고 아니 이번판에 두골 넣을테니까 아락하고 있어 이번판에 두골 넣을게 진짜 인정 자 이번판 끝나고 요케 알겠지 아니 두골은 아니고 공격 포인트 두개 어 이번판 끝나고 요케 약속 어 이번판 끝나고 요케 약속 어 아 이번판 끝나기 전까진 칭찬하기 무조건 골을 넣기 위해서 흑미나 아 흑미나 아 흑미나 나 진짜 욕 안나오게 하라 레버쿠제 욕 안나오게 해 뭘 쓸데없는 반칙 아 우리 반칙 아니구나 우리 반칙이야? 단호한거 보소 흑미나 그래그래 후반에 죽으러 가자 얘들아 어 아직 욕하지마 이제 후반이 있잖아 아직 욕하지마 나